자, 수입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로 지금 진입하고 있죠? 네, 뭐가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한 4달 남았습니다. 7, 8, 9, 10 시간 정말 빨리 가죠? 금방금방 지나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배운 건 하나도 없고 기억에 남는 건 없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늘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요 제가 공부가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항상 불안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이거 10년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늘 불안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 좀 늦게 시작하시는 분, 또 몇 번 더 해보신 분들이든 지금 불안한 마음은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나는 남들보다 많이 처진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그리고 옆에 분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상처되는 말 하지 마시고 너는 공부 잘하니까 좋겠다 너는 2차만 하니까 참 좋겠다 너 원래 점수 잘 나오잖아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불안한 건 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은 다들 똑같이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아 나 그동안에 잘해왔고 앞으로 남은 4달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만 그대로 해나가시면 여러분들 합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신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난달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어봤고 이제 기출문제 응용해서 우리 예상문제풀이 쭉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뭐 수업진행표는 아마 지금 드렸을 거니까 미리 문제 풀어가지고 오시길 부탁드릴게요 뭐 옆에 답이 있긴 한데 대대로 보면 답 보지 말고 푸세요 풀고 저랑 같이 풀면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조세 총론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조세 총론은 시험지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개념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대표이용 문제부터 한번 보죠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봤더니 물납 규정 있는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하나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산세는 물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부세는 물납 있다 없다? 없죠? 네 1번은 틀렸고 자 2번을 봤더니 목적세면서 부가세에 해당하는 국세는 지방교육세다 이랬는데 자 지방교육세는 국세다 아니다 국세 아니죠? 틀렸죠? 네 부가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목적세는 맞죠? 그리고 목적세면서 부가세는 맞는데 국세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세율 적용할 때 비례세와 누진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세목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다 그랬는데 취득세에서 누진세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양도소득세에서 누진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며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랬는데 우리 납세자의 범위에 오였어요? 깜짝이야 자 납세자의 범위에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포함합니까? 제외합니까? 포함해야죠? 포함해야 되고 자 5번에 봤더니 지방교육세는 부동산거래시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에서 모두 부과될 수 있으며 양도단계에서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기본적인 지금 개념적인 내용이라든지 또 목적세라든지 부가세라든지 이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다라는 이야기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한번 들어가보죠 자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의 일반적 정의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보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 맞아요? 맞죠? 2번에 봤더니 자 조세는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맞죠? 3번에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효권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되고 4번에 봤더니 조세는 직접적 또는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맞는 이야기죠? 반대급부에 있다 없다? 없다 조세는 대가성 없이 부과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5번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을 한다 이랬는데 종합부동산세 물납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5번이 틀렸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배우는 세금 총 5개 중에서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요? 재산세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소득세는 물납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재산세만 있는데 얼마 초과했을 때? 천만원 초과했을 때죠? 1천만원 초과했을 때 무엇으로 물납이 가능하다?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1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관할 내에 소지하는 부동산으로 물납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분할 납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취득세는 분할 납부제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록면허세도 없죠? 재산세는 가능하죠? 얼마 초과했을 때? 250만원 초과합니다 250만원 초과고 기간은? 2개월이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분할 납부제도 있다? 없다? 있죠? 얼마 초과? 250만원 초과예요 기간은? 6개월이죠? 기간은 6개월이 됐고 양도소득세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 초과? 천만원 초과죠? 천만원을 초과했을 때 기간은? 2개월이죠? 그래서 항상 물납이나 분할 납부에 관련된 지문은 늘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니까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어차피 물납은 재산세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고 분할 납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기본으로 하되 재산세 숫자에서 정부세를 물어보면 개월수를 바꾸시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면 금액을 바꾸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250만원 초과 2개월을 딱 외우신 다음에 정부세 물어봤으면 2개월 대신 뭘 쓰시면 되고 6개월을 쓰시면 되고 양도소득세를 물어봤으면 250만원 대신 천만원을 쓰시면 될 거야 그리고 항상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봤다 그러면 이 금액의 몇 배를 따져라 두 배를 따져라 그래서 이 금액의 두 배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두 배를 넘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에 대해서? 초과분에 대해서 이 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죠 만약에 두 배를 넘어갔으면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들 꼭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2번 문제를 보죠 자 2번 봤더니 물납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뭐예요? 질문에서 그렇죠 항상 세금을 여러 개를 줬을 때는요 꼭 여기부터 먼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세요 그러니까 그냥 조세를 물어봤느냐 아니면은 국세냐 지방세냐 이걸 물어봤느냐 네 일단 지방세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국세가 있으면 그건 버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취득세 등록면허세 쭉 봐도 국세는 없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물납을 봐야죠 물납 그래서 물납이 되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 재산세밖에 없어요 물납이 되는 것은 자 그러면은 재산세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두 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뒤에 봤더니 순수하게 재산세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하고 지방교육세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지역분은 물납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도시지역분은 항상 재산세 포함돼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랑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물납을 판단을 하거나 분할납을 판단을 할 때는 도시지역분 포함해서 대신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과되더라도 지방교육세 부분은 부과세거든요 재산세하고 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재산세 포함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재산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자체가 물납이 되더라도 지방교육세까지 물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어디까지만 되느냐 재산세하고 도시지역분까지 이번 달에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서 받으실 거거든요 고지서 보시면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도 나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같이 나온다고요 고지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합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을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이 나올 건데 이게 재산세 고지서에 다 포함돼서 나옵니다 이 중에서 물납이나 분할납부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당연히 되고 재산세 포함되는 뭐까지 포함해서 도시지역분까지 포함을 해서 물납이 가능하지만 지역자원시설세나 지방교육세는 물납 자체가 안 돼요 규정 자체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각 세목별 물납과 분할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봤더니 물납이나 분할납부 규정이 없답니다 물납이나 분할납부 규정이 없다 무엇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맞아요? 맞죠 취득납세는 물납이나 분할납부 규정이 아예 없죠? 자 2번 봤더니 재산세는 분할납부를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재산세입니다 자 재산세는 분할납부 된다 안 된다 되죠? 그것도 몇 개월? 2개월 맞죠? 얼마를? 1부를 자 1부라고 주어졌으니까 분할납부 할 수 있는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냥 분할납부 할 수 있는 조건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얼마 초과? 그렇죠 250만 원 초과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분할납부 할 수 있대요 그래서 봤더니 뭐예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분할납부 돼야 안 돼요? 되죠? 몇 개월? 6개월 얼마를? 1부를 1부를 자 1부라고 주면 금액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건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할납부 문제를 딱 풀다 보면 여기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얼마 초과분에 대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50%에 대해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금액을 물어보는 거고 그냥 1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금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건 그러면 역시나 얼마 초과? 250만원 초과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뭐 할 수 있대요? 물납할 수 있대요 무엇은? 종합부동산세는 틀렸죠? 종부세는 물납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5번에 봤더니 뭐 한대요? 분할납부 할 수 있대요 무엇은? 양도소득세는 가능하죠? 몇 개월? 2개월? 얼마? 일부? 얼마였을 때? 천만원 초과였을 때? 맞는 이야기죠? 아까 우리가 봤던 분할납부 요건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분할납부 요건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각 세목별 과세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취득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죠? 등록면허세는요? 역시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소득세도 국세죠? 이건 기본적으로 다 하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때 관할관청이 어디냐 취득세는요 지방세 중에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죠 그 다음에 국세는 전부다 세무서가 관할관청입니다 세무서가 자 그래서 요건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정의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 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아 근데 뭐 문제를 만들으라고 하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죠 요건 예전에 한 10회 때나 처음 공부하신 분들 자 뭐 차제라고 돼 있어요? 국세 차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박스 형태 문제인데 봤더니 개수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짝 맞추는 문제 자 박스 형태 문제 중에서 개수 물어보는 문제 있죠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런 문제는 되도록이면 나중에 푸세요 왜? 문제를 다 읽어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짝 맞추는 문제는요 바로 풀고 들어가시는 게 상책이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찾아내라? 버릴 것부터 찾아내라고요 버릴 것부터 자 분명히 지금 뭘 물어봤어요? 국세 물어봤으니까 지방세만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기업번 보니까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버려야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계속 이어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문제로 내려와서 기업번 들어가 있는 거 싸그리다 버리면은 일단 되겠네요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상속세는 국세요 지방세요? 국세죠? 디귿번 취득세는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역시 디귿번 들어가 있는 거 버려야 되죠? 이러다 보면 날 새겠는데?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요? 국세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버리고 가면은 미은번 들어가 있는 것도 버리면 답은? 3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 상속세 같은 경우가 국세냐 지방세냐 이런 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배운 내용 중에서 취득세하고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지방세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버리고 가면 답 찾는 데는 지장 없다는 이야기죠 항상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자 5번 봤더니 뭘 찾으라고 돼 있느냐 하면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세목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내가 지방세 중에서 어디까지가 지금 뭐 특별시세인지 광역시세인지 도세인지 시, 군, 구세인지 이걸 다 외워야 되잖아요 지방세가 총 11개의 세목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외웠던 것은 기본적으로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외웠죠 그래서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가 있고 시나 군이나 구가 있습니다 그때 위에 3개가 어디에서 나오고 취득세고 밑에 3개가 재산세죠 그 다음에 맨 뒤에 거 2개가 등록면허세입니다 여기까지나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는 뭘 찾으라고 그래요 광역시세이면서 도세인 걸 찾아라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세하고 도세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렇죠 취득세죠 자 그러면 일단 취득세는 들어가는데 등록면허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등록면허세는 돈은 들어가는데 광은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재산세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를 일단 버리고 가죠 일단은 그러면 ㄷ번 들어가 있는 거 일단 버리시고 그 다음에 ㄹ번 들어가 있는 거 버리시고요 그럼 답은요? 그렇죠 1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레저세라든지 지방소비세라든지 담배소비세가 어디에 해당하는 세금인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실제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아셨죠? 알고 계시니까 그거 가지고 문제를 찾아내시면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실제로 우리 기출 지문도 이러한 형태의 비슷한 지문이 있었는데 다 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답을 찾아내도 답 찾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다는 거죠 항상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죠 6번 봤더니 보통세와 목적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이랬네요 그래서 1번 조세우 사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것을 보통세라고 하고 2번에 특정 목적 경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세라고 한다 1번 2번은 크게 의미 없는 내용 이제 3번부터가 문제인데 3번에 봤더니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우 목적세다 맞아요? 맞죠? 4번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우 보통세다 맞죠? 5번에 지역자원시설세는 국세우 목적세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그렇죠? 국세가 아니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죠 그래서 대부분의 세금은 다 뭐에 해당하느냐 보통세당합니다 우리가 목적세는 총 몇 개 있어요? 5개 있어요 5개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세당하는 목적세 5개 앞자만 따서 교 교 농의적 교육세 교통연예지 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앞자만 따서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방세당하는 목적세가 지지인데 그 지가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되죠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자 그래서 이 5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지역자원시설세는 목적세다 아니다 목적세 맞죠? 목적세는 맞는데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당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돼요 반드시 주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없는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여기 없잖아요 여기 없으니까 뭐에 해당한다? 보통세에 해당한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자 무슨 세금에 해당해요? 다 보통세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보통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목적세를 따로 외워주셔야죠 아셨어요? 기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국세에 당하는 목적세 3개 앞자만 따서 교, 교, 농 지방세당하는 목적세 2개 지, 지 근데 그 지지가 뭔지를 정확히 외우시라고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입니다 꼭 기억을 좀 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뭐 별로 안 풀고 싶은 문제인데 다음 세목 중 직접세당하는 세목으로 묶인 것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조세 전가를 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세금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으면 직접세 조세를 전가시킬 수 있으면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흘려들으세요 문제 나왔으니까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납세자라고 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담세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납부한다 그래서 납세자 부담한다 그래서 담세자 쉽게 말해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옵니까 그게 담세자 누구 손으로 냅니까 그게 납세자 그때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서 내 손으로 내면 직접세 그러니까 담세자와 납세자가 같으면 직접세 그런데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 손을 통해서 내면 간접세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다 직접세예요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간접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부가가치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누가 내는 세금이냐면 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담하는 세금이냐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를 하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겠죠 그 대가 안에 뭐가 포함돼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돼서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여러분도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세무서에다가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물건을 공급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세금을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값 안에 포함돼 있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금 5개는 물건값 안에 포함돼 있지 않죠 따로 우리가 직접 내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내는 세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세금인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라든지 재산세는 전부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한다 직접세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기업하고 리율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기업 리율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모른다고 치더라도 참고로 담배 소비세는 담배값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간접세예요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일정이거든요 부가가치세가 원래 정식 명칭이 일반 소비세예요 소비하는 물건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일반 소비세인데 이게 국가에서 걷어가는 세금이다 보니까 국세이다 보니까 지자체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이 소비를 했는데 왜 국가 너희만 가져가 우리도 좀 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가치세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5천 원이다 그러면 그 안에 부가가치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5천 원이면 쉽게 말하면 450원의 부가가치세가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이 4,500원에 10%니까 450원 하게 되면 4,950원이니까 거의 5천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 450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내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 부가가치세를 낼까요? 평균 여러분들이 어떤 날은 10만 원 쓸 때도 있고 어떤 날은 한 푼도 안 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내봤을 때 얼마 정도 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100원 정도 부가가치세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요 100원 정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이 몇 명입니까? 5천만 명 잡아볼게요 그러면 5천만 명 잡아보면요 하루에 부가가치세가 얼마씩 지금 들어와요? 50억이잖아요 50억 곱박이 365일 하면요 돈 좀 되겠죠? 100원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통 한 1,000원, 2,000원, 1,000원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이걸 전부 다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너희가 다 가져가지 마 우리도 좀 일부 줘 해서 받아가는 세금이 지방소비세예요 그런 세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레저세라든지 지방소득세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전부 다 무슨 세금에 해당한다? 다 직접세다 우리가 배우는 세금은 아셨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개념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1번 끊어놓고 보니까 자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이 되는데 네 이 중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인 것은 교육세와 지역자원설세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방세죠 교육세는 지방세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지역자원설세는 지방세 아니에요 지방세 맞죠 1번은 틀렸죠? 둘 다 목적세는 맞아요 둘 다 목적세는 맞는데 얘는 국세죠 교, 교, 농 그래서 교육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목적세인데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는 세금? 국세에 해당하는 세금이에요 지방세가 되려면 지방교육세라고 했었어야죠 그냥 교육세가 아니고 자 2번에 봤더니 자 우리가 문장 한번 끊어놓고 인세하고 물세구조를 모두 취하고 있는 조세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다 자 재산세, 인세구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포지 나머지는 다 물세죠? 그 다음에 종부세는요 전부 인세죠? 종부세는 물세구조가 없죠 종합부동산세는 전부 다 인별로 계산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자 재산세는 인세하고 물세가 다 있지만 종부세는 뭣밖에 없다? 인세밖에 없다 이쪽에서 틀렸고 3번에 봤더니 물납이 가능한 세금은 재산세와 소득세다 자 재산세 물납 되죠? 소득세는요? 물납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비례세와 누진세가 모두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입니다 맞아요? 맞죠?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직접세하고 간접세하고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는데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 바뀌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보죠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일단 잘 보셔야 될 게 표시 방법에 따라서 표시 방법에 따라서 과세표준은 종가세냐 종량세냐 세율은 정률세냐 정액세냐 이런 구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하면 전부 다 뭐에 해당하고 종가세고 수량으로 표시하면 종량세고 비율로 표시하면 정률세고 금액으로 표시하면 정액세입니다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되죠 그때 모든 세금은 다 가액으로 가고 비율로 가요 유일하게 등록면허세만 수량과 금액으로 가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 말소등기 할 때 건당 6천원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과세표준이 건당 수량으로 표시가 되고 세율이 6천원 금액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거 말고는 전부 다 뭘로 가요 가액으로 가고 비율로 갑니다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이 뭐예요 취득당시 가액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당시 가액이죠 그래서 취득당시 가액했다가 4% 3.5% 3% 2.8% 2.3%로 곱합니다 전부 다 비율로 가잖아요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냐 등록당시 가액입니다 그래서 소유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가액 지상권도 부동산가액 저당권 같은 경우는 채권 금액 전부 다 뭘로 가요 가액으로 가고 거기에 고팔세율이 0.2%다 뭐 0.8%다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단 말소등기일 때만 건당 6천원으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재산세 같은 경우 과세표준은 뭘로 가느냐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간다 시가표준액으로 가니까 가액으로 갔죠 거기에 고팔세율이 0.07%다 0.2%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근데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여기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될 게 기본 타이틀이 지방세는 전부 다 뭣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 물건별로 계산하고 비례세가 원칙이에요 지방세는 그 다음에 국세는요 다 인별로 계산을 하고 누진세가 나오는 게 원칙이라고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외우셔야 될 것은 지방세는 물세고 비례세다 국세는 인세고 누진세다 왜 지방세는 지역별로 부과가 되니까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지역별로 부과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방세는 전부 다 뭣별로 계산해요 물건별로 계산하는 게 원칙입니다 대신 국세는 전국을 하나로 놓고 보고 계산하니까 사람 보고 계산하죠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 거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그걸 차등화 두기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단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만큼은 물세 구조 외에 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인세가 같이 있죠 토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종합합산 토지나 별도합산 토지는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액을 모두 뭐한다 합쳐서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토지는 별도합산 종합합산 토지는 인별로 계산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별로 계산하니까 비례세 외에 뭐가 같이 나와요 누진세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토지는 3단계 누진세 주택은 4단계 누진세 보이죠? 이제는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에서 누진세를 적용하는 게 원칙인데 법인에 한해서는요 비례세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법인 소유 주택에 한해서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도 인별로에서 6에서 45% 누진세를 적용을 하되 미등기 같은 경우는 몇 프로? 70%고 미등기가 아니더라도 1년 미만이냐 2년 미만이냐에 따라서 4, 5, 6, 7이 있었다고 그랬죠? 비례세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 뭐는 다 나와요? 그래요 비례세는 다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비례세는 그러니까 비례세가 적용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여기를 알아야죠 여기를 그러면 누진세가 나올 수 있는 물건은 뭐냐 재산세부터는 다 누진세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에는 누진구조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기억을 좀 해 주시라고요 아셨어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는 누진세가 없다 고요 단계에서부터 누진세가 나온다 참고로 그러니까 누진세를 적용하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협박을 하겠다 이 소리거든요 어떤 투기를 조장한다는 부분을 막는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그런데 취득 단계는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예요 진입하는 단계부터 협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는 누진세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환영합니다 대신 당신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와서 뻘짓거리 하지 마세요 투기를 한다거나 그런 짓거리 하면 그때는 죽여버릴 겁니다 그래서 보유 단계부터 누진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각 세목별 부가세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즉 틀린 것은 지금 이 말인데 자 우리 부가세 다 외우셨죠? 기억나세요? 어떻게 외웠어요? 그렇죠? 농지, 지농 순서별로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앞자만 쓸게요 자 그래서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취득록세 보유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 단계에서 내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놓고 봤을 때 부가세는요 농, 지, 지, 농 순서별로 가라고요 농지, 지, 농 그래서 취득세는 무슨 세금이에요? 농어촌특별세가 등록면허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종부세는 농어촌특별세가 소득세는 없고 순서별로 그냥 농지, 지, 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예요? 20%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죠 단 취득세만 농어촌특별세 외에 뭐가 같이 따라와요? 지방교육세가 같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방교육세가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취득을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취득을 했지만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고 취득세는 두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등기가 필요한 취득이든 등기가 필요 없는 취득이든 취득을 했으면 무조건 무슨 세금을 내라? 취득세를 내십시오 반대로 취득 원인 없이 등기가 들어갈 때는 그렇죠? 등록면허세를 내십시오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요 기본이 그때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이 취득에 부과되는 세금이 농어촌특별세 10%인 거고 이 등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지방교육세 20%예요 지방교육세 20% 그러면 취득과 등기 다 내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표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취득만 내는 세율을 무슨 세율이라고 그래요? 기준 세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취득세는 표준 세율을 적용할 때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둘 다 붙어요 하지만 기준 세율을 적용할 때는요 농특세는 부과되더라도 지방교육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계산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 그냥 이건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오피스텔을 사면 분양받으면 취득세 몇 프로 낸다고 하는지 아세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아 분양 안 받아보셨어요? 4.6% 낸다고 그래요 자 분양받았다 이게 무슨 취득 분양받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남들이 보면 가끔 오해해요 제가 외국인들 데려다 놓고 지금 수업하는 줄 알아요 분양받았다 자 여러분들 자녀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분양받았다가 무슨 말이야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양받았다가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취득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여러분들 분양받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돈 주고 샀다 이 소리예요 안 그래요? 돈 주고 산 게 분양받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양하고 매매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짓는 것은 신축이라고 하죠 그걸 분양받았다고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양을 받게 되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2번으로 들어가 있어요 원시취득자가 아니에요 승계취득자지 이전 등기가 되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무슨 취득이에요? 분양받았다가 승계취득이고 유상승계입니다 유상승계일 때 취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4%예요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플러스 2%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을 10억에 취득을 했습니다 10억에 매매로 취득을 했다 그러면 일단 취득세를 먼저 내셔야 돼요 그때 취득세는 10억에 몇 프로? 4%에서 4천만 원을 내쉬라고요 그러면 이 4%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더하기 2%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취득에 대한 세율 2%만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 2천만 원이죠? 여기에 10%인 200만 원만큼을 농어촌특별세로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를 했으니까 나머지 부분 몇 프로? 2%에 해당하는 이 부분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0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낼 세금은 4,600만 원을 내는 거죠 10억짜리 오피스텔을 분양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으로는 몇 프로라 그래요? 4.6%라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를 상속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10억짜리를 상속을 받았다 건물을 그러면 일단 무슨 세금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10억에 몇 프로? 2.8%입니다 2.8%니까 얼마? 2,800만 원을 내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2.8%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2% 더하기 0.8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 2% 부분하고 0.8% 부분을 나누라고요 2% 부분하고 0.8% 부분을 그래서 그 2%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특별세를 내는데 2천만 원이죠 이 금액의 몇 프로? 10%인 200만 원을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10억에 0.8% 하니까 80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160만 원을 지방교육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0억짜리를 상속받으면 우리는 2.8%라고 외우지만 2.8%보다 더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보게 되면 3,160만 원을 내는 거죠 실무에서는 3.16%라고 그래요 상속을 받으면 부가세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전체 표준세일 중에서 몇 프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2%에 해당하는 부분은 2%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계산을 내서 나온 금액의 10%는 무슨 세금으로 내고 농어촌특별세로 내고 그 2%를 뺀 나머지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금액의 20%는 뭘로 낸다? 지방교육세로 낸다고요 그럼 보세요 표준세율을 취득세입니다 둘 다 취득세인데 표준세율에서 몇 프로만 적용을 했대요? 2%만 적용을 했대요 그러면 표준세율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2% 플러스 등기에 대한 세율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만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니까 취득적을 적용했다는 이야기죠? 그럼 취득적을 적용했으니까 무슨 세금이 따라 붙어야 돼요? 농어촌특별세 10%가 붙어야죠 그래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데 20%가 아니라 몇 프로? 10%가 부과가 돼야죠 그러면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를 봤더니요 표준세율에서 얼마를 뺐대요? 2%를 뺐대요 그러면 표준세율에서 지금 표준세율이 2% 더하기 등기에 대한 세율로 지금 적용돼 있는데 여기서 얘를 뺐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물어본 거잖아요 2%를 뺀 나머지니까 등기 쪽이니까 등기 쪽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교육서의 20%가 부과가 돼야죠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금액 무슨 세금이? 지방교육세가 20%가 부과가 된다 맞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 문제집이다 보니 이제 좀 사이드 문제 있잖아요 약간 어려운 문제들 그런 문제들까지 그냥 뽑아서 지금 넣어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하시면 되는데 안 되면 그냥 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셨나요? 그러니까 가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게 4.6%가 나옵니까? 실무상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유상으로 취득을 했는데 매매로 샀는데 왜 4.6%입니까?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이 계산법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일단 취득세는 기본적으로 표준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표준세율의 구성요소가 취득세율 2%와 등기세율로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세율을 가지고 취득세를 계산을 하고 다시 이걸 두 개로 쪼개요 취득세율 2%하고 등기세율하고 그래서 취득세율 2%만 적용해서 나온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 10%를 계산하고 취득세율에서 그 2%를 뺀 나머지 세율 즉 등기세율을 가지고만 계산해서 나온 금액에는 지방교육세 20%를 부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2%만 적용을 했다 아 취득적이구나 2%를 뺐다 아 등기 쪽이구나 그러면 취득적은 농특세가 등기 쪽은요 지방교육세가 부과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만 몇 프로? 10%고 나머지는 다 20%죠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에 봤더니 등록면허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뭐가? 지방교육세가 몇 프로? 20%고 4번은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뭐가? 지방교육세가 역시 몇 프로? 20%고 5번은 종합부동산세니까 농어촌특별세가 몇 프로? 20%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농지, 지농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푸시라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로 나누어서 취득 단계냐 보유 단계냐 양도 단계냐로 나누어서 순서별로 농지, 지농, 그리고 취득세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만 10%고 나머지는 다 몇 프로? 20%고 대신 소득세는 부과세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만약에 지방소득세 이 딴 거 나오면 다 틀린 문자 그리고 유일하게 취득세만 농어촌특별세 말고 뭐가 하나 더 추가된다 지방교육세가 같이 추가된다고요 왜냐하면 취득세에는 등기가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감면세기 있다고 나오면 감면세기는 무조건 농특세 20%입니다 별도로 이건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외우는 것은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면 돼요 그냥 순서대로 농지, 지농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용어의 정의로 오른 것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용어 문제가 가끔 출제가 돼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납세자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를 물어보거나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 항상 뭘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납세자냐 납세의무자냐는 이 단어 이 사람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까지 포함하면 뭐가 되는 거고 납세자가 되는 거고 이 사람을 제외하면 뭐가 되는 거고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구조예요 납세자는 납세의무자 납세자 플러스 징수의무자예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합쳐서 뭐라고 해요? 납세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납세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를 뭐 한다고 해야 돼요? 포함한다고 하셔야 돼요 납세의무자를 물어볼 때는 징수의무자를 제외한다고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납세자를 물어봤는데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제외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징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뭐 한다고 하셔야 돼요? 포함한다고 해야죠 그래서 우리 징수의무자는 누구를 말하는지는 아시죠? 글자 그대로 징수의무자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사람을 징수의무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을 하게 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뭘 줘요? 급여를 줄 거예요 그러면 이 급여는 누구 돈이에요? 누구 돈이냐고요 그렇죠? 그러면 근로자가 받아서 세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이렇게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납세의무자라 그래요 자기 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을 자기 세금 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근로자들이 왜 일을 해서 돈을 법니까? 여러분들은 왜 돈을 벌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서 세금 낼 돈을 미리 따로 빼놓은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죠? 세금 나올 때 되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 지금은요? 일단 생활비에 쓰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에 다 쓰고 나니까 나중에 세금 내라고 할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세금 낼 돈이 그래서 나 먹고 죽을 돈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째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강제로 징수하기로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안 받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방법이 너 다 주지 말고 어차피 줄 돈에서 일부 네가 빼서 네가 대신 내 그러면 얘는 자기 돈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죠 어차피 줘야 될 돈에서 세금을 내는 거죠 이 사람을 걷어서 낸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징수의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의 세금인데 남의 돈인데 거기서요 강제로 세금을 걷어서 내주는 거예요 둘 다 세금을 내요 안 내요? 내잖아요 이 사람도 세금을 내는 거고 이 사람도 세금을 내는 거죠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납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납부할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납세자 근데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다 자기 세금을 내는 사람을 납세의무자 다른 사람 세금을 걷어서 내는 걸 징수의무자 그래서 이걸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이해되셨죠? 그래서 납세자를 설명할 때는 누가 들어가야 되고 징수의무자가 들어가야 되지만 납세의무자를 설명할 때는 징수의무자가 제외되어야죠 항상 용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 잘 보시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2번에 표준세율이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표준세율이란 글자 그대로 지방세에서 쓰는 표현인데 뭐 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해요? 가감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죠 그래서 지방세는 다 표준세율이 원칙이고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렇죠 50% 범위 내에서 가감조정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에 가산세란 이렇게 물어봤네요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딱 한 단어 무슨 단어? 의무 이 단어 가산세 정의를 물어볼 때는 의무자만 보이면 돼요 가산세라는 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과금 성격으로 부과하는 세금이 가산세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보죠 4번에 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란 이렇게 물어봤는데 징수금에 보면 지방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체납처분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공과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공과금이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가산금이 들어가야죠 가산금 아셨어요? 자 그래서 항상 절차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차를 자 우리가 고지서를 받습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고지서상 납기가 있어요 없어요? 납기가 있어요 이때까지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데 만약에 세금을 안 내더라 그러면 해당 관할관청에서는 다시 뭘 보낸다?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하다가 마지막 가서는요 복총장이나 최고장을 보냅니다 그래도 안 내면 압류에서 매각을 시킵니다 항상 이 집행 절차를 알고 계셔야죠 그때 이 매각된 돈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세금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자 붙는다 안 붙는다? 이자 붙는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라고 한다고요 체납자의 재산을 뭐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일단 이 돈도 못 걷었고 이 돈도 발생을 했고 이 돈도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징수금이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를 벗어난 나머지 금액이 있다 이거 왜 나머지 금액을 뭐라고 하느냐면 공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공과금의 정의가 뭐냐면 세금과 가상금과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공과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징수금인데 이때 징수금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체납처분비가 1순위 그 다음 지방세 그 다음 가상금이죠 이 순서까지 같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죠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상금 그러니까 일단 매각비용부터 먼저 걷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남으면 원금과 이자 중에 무엇부터 가져간다? 원금부터 가져갑니다 왜? 원금부터 가져가야 남아도 뭐가 남으니까 이자가 남고 이자에 이자를 붙일 수가 이자에 이자를 붙이면 양아치죠 국가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보통 일반적으로는요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일부만 갚으면 어디서부터 까요? 이자부터 까는 거예요 왜? 이자부터 까야 뭐가 남고 원금이 남고 원금에 또 이자를 붙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거딴 짓거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원금에서 먼저 까는 거죠 그러면 남아도 이자가 남을 것이고 이자에 이자를 붙일지는 않겠죠 그래서 채납자가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들게끔 하려고 그래서 원금에서 먼저 까는 거예요 순서가 제발 이자에 이자 좀 붙이지 마세요 이게 학계론이 아니에요 복리자로 붙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다음에 5번 연대납세무자 나와 있는데 연대납세무자란 납세무자가 어쩌고 저쩌고 연대납세무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중간에 연대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연대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참고로 납세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납세자의 가르마여 납세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건 2차 납세무입니다 이건 2차 납세무자예요 그러니까 연대납세무자가 나오려면 그냥 문장 중에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연대자가 나와야 돼요 연대자가 근데 연대자가 없죠? 얘는 일단 무조건 틀린 거죠 이렇게 보시고 1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보니까 이번에는 뭐래요? 납세의무자입니다 납세무자니까 징수할 의무자가 포함돼야 돼요? 제외돼야 돼요? 제외돼야죠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는 납세의 자를 물어봤으니까 포함한다고 나왔어야 됐고 그 다음에 2번 보통징수라고 나옵니다 보통징수라고 나오면 반드시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보통징수는 반드시 이 글자가 나와야 돼요 이 글자가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그런 말 없죠? 참고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겠다 이건 무슨 징수? 이건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특별징수 국세로 말하면 원천징수 그러니까 아까 회사가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잖아요 돈을 지급하는 쪽이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예요 복권 당첨금액도 마찬가지죠 복권 당첨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당첨자다 복권 당첨금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당첨자지만 당첨자에게 돈을 다 주고 나면 이 사람이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내고 튈까 봐 당첨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누구에게? 은행에게 대신 징수하게 했다 그게 그러면 은행은 징수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대신 징수하게 하는 것은 특별징수 이런 경우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생각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방법이라고 해서 특별징수라고 하는 거고 고지서 보내는 것은 일상적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이라고 해서 보통징수라고 하는 거고 보통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글자가 나와야 돼요? 고지서가 나와야 돼요 이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2차 납세무자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납세자를 가르면서 납세무가 있는 자 아까 2차 납세무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체납처분비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처분비 아까 앞에서 체납처분비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발생한 거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최고짱 보낼 때까지는 뭔만 날라가는 거예요? 종이만 날라가요 종이만 사람이 가는 게 아니죠? 여기서부터는 직접 찾아가야 돼요? 안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뭐하는 비용부터 압류비용부터 매각할 때까지 들어간 비용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체납처분비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고지세에게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이게 뭐예요? 가산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이다 이게 고지서라든지 독촉장이라든지 최고장 이 비용이라고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죠? 틀린 거죠? 우리 체납처분비는 압류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매각할 때까지 그래서 체납처분비는 시작점이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압류에서 시작해서 매각해서 끝나야 돼요 근데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압류나 매각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틀린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죠 징수란 징수란 이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할 때 부가 징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부과는 글자 그대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말해요 부과니까 너 세금 얼마야? 이런 식으로 너가 낼 세금 백만 원이야 너가 낼 세금 천만 원이야 이렇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부과 자 그러면 이제 부담을 시켰으니까 뭐 해야 돼요? 거두어 드려야죠 거두어 드리는 것을 징수라고 하고 네가 낼 세금 백만 원이야 부과 그러니까 백만 원 내놔 이게 징수 그렇죠? 그냥 대놓고 쫓아가서 야 백만 원 내놔 그러면 양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게 부과 부담시키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줬으니까 합법이죠? 강제로 뺏어오는 게 뭐예요? 징수 그래서 징수는 거두어 드리는 거 부과는 부담시키는 행위 근데 여기는 부담이라고 나왔으니까 징수가 아니라 부과가 됐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는 지문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용어 문제가 나왔다면 용어 문제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용어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왔었던 게 아까 납세자와 납세무자 두 개 구분하는 문제 그 다음에 보통 징수와 특별 징수 두 개 구분하는 문제 이게 시험지에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위주로 해서 비교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아셨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잠시 왔다가 나머지 부분도 정리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시 왔습니다 잠시 왔습니다 폰에히는 없어 PKP